형님들 말씀하시고 계신 가운데 다 왔어? 다 왔어? 아 재밌는데요. 우리 쪽에 바다가 있고 오 바다 뭐야? 맛있다. 카페다, 카페. 카페. 와 이런 데가 있어? 야. 바닷가 바로 쟈아. 뷰가 기가 막힌다. 안녕하세요. 바다 봐, 바다. 뷰도 너무 좋고 또 여기서 파는 잼이 있어요. 코코넛. 우와 이게 잼 종류야 이게 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이거 시식인데 형? 잼이 되게 많네. 와이프들 하나씩 사다 주자, 이거. 내가 하나씩 사줄게. 우와! 진짜요? 네. 이게 진짜 맛있어. 시식, 시식.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건 녹초 코코넛 잼. 커피 코코넛. 이게 오리지널 코코넛 잼. 어 맛있다. 나 저거 먹어봐야겠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맛있어요? 커피 코코넛 먹어봐. 나 이거. 코코넛 커피 아이스 5잔이랑 따뜻한 간장. 오 코코넛 커피. 맛있겠다. 이국적이죠. 형님 잘 먹겠습니다. 백준형이 사줬어요, 백준형이. 오 와. 야 이거 코코넛이 씹히네. 맛있다. 기가 막히네. 야 이거 보니까 여자들은 이런 거 나오면 사진부터 찍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안 찍네?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여섯 명이 우연치 않게 전화기를 한 번 안 봤어. 진짜. 그러나 전화기 다 끌리지도 않았어. 전화기를 다 걷어서. 오늘 하루. 걷어 걷어요. 다 걷어가지고. 진짜 안 걷기. 보지 말기. 마지막으로 확인 좀. 끄고. 마지막 확인은 해서. 끄고 끄고. 자 이제. 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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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들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다. 안 얘기했지. 대박. 와이프들이 뭐 촬영하는 줄 알고. 난 몰라 진짜. 근데 핸드폰 없이 여행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라며? 너무 좋네요. 어디에 얽매이자고. 이걸 안 볼 수밖에 없는. 사실 불안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휴대폰 없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옛날에 엠티온 기분 내서 족구 같은 거 합니다. 족구 너무 좋지.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을. 아니야. 패러글라이딩 하자고. 패러글라이딩 하자고.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 패러글라이딩이 형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만약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진짜 형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뭘 다 이해해. 패러글라이딩 하고. 패러글라이딩 하고. 패러글라이딩 하고. 제일 못한 사람이 밥 사주는 걸로 하자 점심. 그래 그래. 이제 가자. 가져가야겠다 이거. 아니 근데. 잼 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군무대 사주신대 형. 형 몇 분 본다고. 나 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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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뇨. 오다 주었다. 형 저 이거 다 사주면 안 돼요? 백천이 한 200 썼어요 그 다음에.